자, 오늘은 동명사 편 들어가기 차례 맞지 않나? 동명사 딱 펴보기 응, 다 찾았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자 동명사를 정리를 다 하자 오늘은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가 오전에 수업이 있잖아, 그치? 오해 문장 구조 분석인데 그걸 안 하고 오전 수업이 쭉 연결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분사를 수요일 날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 끝내고 수요일 날은 이제 분사 이렇게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준동사까지 다 마무리 시켜 놓을 거야 다음 달에는 품사 편, 2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 정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 진동 확인 모의고사는 동명사 쪽에 오늘 배운 걸 보게 했지, 그치? 또 공부 잘하고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다 우리가 이제 준동사 중에서 이제 동명사로 들어갔는데 동명사는 어떤 역할이 있는 준동사라고 했지? 명사 역할 그렇지? 맞지? 여기서 이제 부정사를 배웠으니까 명사 역할이 뭔지는 이제 부정사에서 명사적인 육법에서 얘기해 줬잖아 그치? 무슨 무슨 역할이었지? 주어 역할, 또 목적어 역할, 또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그런 역할이 이제 명사 역할이야 좀 더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이런 동명사는 생김사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붙여서 맞지? 그런데 부정사에서 한 얘기 좀 똑같이 하고 얘기 좀 하자 동명사도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뭐의 성격이 남아있어? 동사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세모 쳐서 어디까지 가서 끊어? 동사 앞이나 겁나 그치? 부정사랑 똑같이 얘기하면 되지 또 동명사도 앞에 뭐 데리고 올까? 어 동사 성격이 있잖아 주어, 주어 무슨 주어? 어 의미상의 주어 어느 때는 생략할까? 어 주절의 주어하고 같으면 생략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 쓰는 걸로 그치? 맞나? 부정사는 형태 어떻게 쓰였지? 포프라스 목적격 사람 성격이 있으며 사람 성격이 있으며 어부목적격 동명사는 소유격으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쓰게 되면 소유격으로 네이 무슨 얘기냐 자, 머리들 자, 필기하지마 그럼 여기까지 아, 그녀가 자랑을 해요 아, 패싱 더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것을 그럼 그녀가 자랑합니다 됐어 지금 이렇게 이제 본문의 동사 이즈가 잡히고 패스 동사 그대로 못 들어온 이유는 한 문장이 동사 두 개 되니까 그치? 그래서 준동사를 위장을 시켰는데 전치사 뒤는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 동명사를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패싱이라는 동명사로 이렇게 위장을 시켰어 됐어 근데 지금 패싱의 동명사표의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냐? 없네 없지 이유가 뭐예요? 음, 주절의 주어 시하고 같다 그치? 그래서 그녀가 자랑하고 그녀가 시험에 통과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만약에 어, 그녀가 자랑한다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의미상의 주로 써야 되면 어때? 요건 무슨 겨우로 쓰라고? 소유격 어파스트로피 S 붙여서 이렇게 소유격으로 음? 의미상의 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소유격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교재 봐봐 자, 그럼 뒷장 넘기자 뒷장 넘겨서 순서 좀 바꿀게 아, 뒷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동명사의 동사적인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봐봐봐 2장, 2편으로 2번으로 돼있지? 동명사의 동사적인 특성 그 밑에 1번 봐 뭐라고 돼 있어? 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이렇게 돼있지 않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A번만 딱 줄쳐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할 경우 이렇게 B는 지워버려 일반인을 염두에 두면 이 문제는 안 풀려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 같을 때 생냐 이렇게만 결정해 자, 그 밑에 첫 번째 문에서 Being Diligent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지 않아? 왜 없어? 주절의 주어 희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그가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또 아, 희 Succeed in Solving the Problem 앞에도 의미상의 주어 없지? 왜 없어? 응 역시 주절의 주어 희하고 같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 봐요 자, 줄 한 번 치고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경우 주절의 주어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치? 자, A분만 딱 줄 쳐 무슨 격으로? 음, 소유격으로 B는 지워 동명사 의미상의 소유격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첫 번째 인문 좀 봐봐 Many, parents do not approve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고인 가는 거 자, 이때 대어 칠드런스를 서면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이게 뭐니 지금 고인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쓴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주절의 주어 모스터 페어런스하고 다르지 않나? 그치? 근데 명사에 이렇게 어파스토로피 S 붙인 걸 지금 소유격으로 쓴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지 않니? 어, 그가 반대합니다 우리가 인바이팅 메리 메리를 초대하는 거 역시 아워드 인바이팅의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야 주절의 주어 희하고 다르니까? 아워가 소유격 쓴 거예요 소유격 됐어? 자, 머리 틀어봐 자, 여기 좀 보자 근데 동명사는 부정사에서 이런 걸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 좀 와닿는 게 빨리빨리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야 부정사에도 동사 성격이 있어야 의미상의 주어와 이렇게 따졌잖아 그래서 똑같아 자, 근데 이 스타일도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어, 서마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자, 서민이 좀 잠깐 물어볼게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의 동명사 문제도 그래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아 주절의 주어는 뭘 써야 되니? 어, 온 어라이빙 더 플레이스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절의 주어는 셋 중에 뭐 써야 돼? 머리 틀어 어, 책을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트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시를 써야 됩니다 자, 주절의 주어는 셋 중에 어느 것을 써야 돼? 이 스타일 문제가 압도적이지 뭐, 그치? 뭐, 온 어라이빙에서 어라이빙의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음을 참고해? 왜 없어? 주절의 주어하고 같아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셋 중에 어느 게 돼 있지? 그치?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시, 그녀가 그치? 그럼 시로 써야겠다 그래서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도 이 패턴이 많아 근데 물론 소위껏 들어가는 건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자, 문제 확인 좀 해보자 자, 의미상의 주어는 문제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뒷장 넘겨봐봐 자, 1번 문제 좀 풀어보자 흠, 뒷장 넘겨서 연습 문제 1번 문제 봐봐 자, 애프터 워칭 더 박스 킬링 컴마 끊고 근데 애프터 다음에 워칭에 동명사 이렇게 오지 않았어? 워칭 앞에 뭐 없어?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 왜 없어? 어, 주제를 줘 같으니까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자, 1, 2, 3, 4번 중에서 주제를 줘는 어느 게 돼야 되나? 1번, 책의 2번, 책의 3번, 그가 4번, 더 리딩 오브 더 북 책을 읽는 거 자, 넷 중에 어느 게 돼야 돼? 어, 그렇지? 박스 영화를 보는 건 시, 그가 봐야 되지 않니? 책이나 이런 게 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응, 3번 괜찮겠다 맞나? 자, 한번 또 해봐 자, 2번 문제 한번 해보자 2번 자, 2번 문제 보면 they, did, not 그들은 아, 그렇지? 아니다 요게 아니다 몇 번 문제를 해보냐면 어, 자 6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 자, 6번으로 들어가자 6번 어, unless 없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unless if not의 이미지, 여러분들 그치? 어, 만약에 on athlete는 운동선수가 it's 아니라면 physically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컴마 끊고 there is no sense 의미 없습니다 in him sacrifice sacrifice은 희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맞나? 힘세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그가, 그렇지? 요게 2번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어, 지금 뭐 힘의 역할이 뭐니? 어, 인전치사에 걸린 동명사 sacrifice의 의미상에 저 쓴 거야 거기다가 왜? 주절해 주어 there can be no sense하고는 다르잖아 there can be no sense하고는 다르잖아 there can be no sense에선 주어가 no sense가 주어지, 그렇지? there, be, 구면은 그 동사 뒤에 읽고 주어 sense가 주어잖아 다르잖아 의미상에 주어 써야지, 그렇지? 그런데 무슨 격으로 썼어야 돼? 에이, 소유격으로 썼어야 돼 힘이 아니라 뭐로 희츠, 희츠 자, 7번 문제 한번 또 해보자 7번 아, 2번 답 좀 체크해보자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대똥그라미 쳐서 내가 거기에 가야만 된다라고 그녀가 주장을 했습니다 됐나? 누가 주장했어? 그녀가 누가 가? 내가 가 그렇지? 다르지? 밑에 바꿔 쓴 거 봐봐 어, she insists on going there에서 온전치사담에 going이 이렇게 들어온 건 좋아 그치? 맞지? 그런데 문제는 어, go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 왜 없어? 주제를 저어 갔다는 거 아냐? 이렇게 되면 그럼 누가 주장해? 그녀가 누가 가? 그녀가 그럼 말이 달라졌잖아 위에 문제는 그녀가 주장해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럼 go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썼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걸로 그치? 무슨 격으로? 소유 격 그, going 앞에다 마일을 하나 써줘 그래야 그 위에 문장과 말이 같지 그치? 옛날에 이런 문제도 만들 수는 있었어 야, 근데 그 문제 옆에다가 자, 하나만 가볍게 좀 메모 좀 하자 뭐냐면 어, insist나 first sister 동사는 뒤에 대철이 올 수도 있고 on-I-N-G persist는 in-I-N-G 자, 이렇게 하나 뒤에다 또 써봐 그 문제 2번 다음 옆에다가 아, 뭔가를 주장하다 고집하다 해서 insist on-I-N-G persist in-I-N-G 그치? 어, 이것도 가끔 물어 어? 어, 요거는 조금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봐 물론 대철이 올 수도 있고 요 형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요렇게 같이 한번 참고하자 됐어? 자, 문제 좀 의미상의 쪽 문제를 좀 한번 더 풀어보자 자, 어디를 펴주냐면은 뒤에 심화 문제 쪽으로 좀 와볼래 어, 뒤에 심화 문제에서 선생님이 지적하는 문제 또 판단 잘 해봐 음, 그래 자, 360... 어, 저기 4번 문제 해봐 심화 문제 아, 심화 문제 4번 문제 좀 우리 풀어보자 됐나? 응, 가자 어, 신스 접속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신스가 문장 앞에 쓰이면 뭐지? 때문에, 임으로 이렇게 원인, 이유, 의미가 많지요 여러분들 이유로 해석보다 때문에, 임으로 이렇게 원인, 이유, 의미가 많아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운스의 아버지가 결코 어프로브 동사 두 줄 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뭐를? 가로 로버트 브라우닝 그녀가 로버트 브라우닝하고 결혼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컴바 끊어놓고 그럼 일단 가로 앞에 어부가 전치사잖아 그치?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하고 준동사 가면 뭐 온다 그랬어? ING 온다 그랬잖아 전치사 목적은 그래야 되더라 명사 대명사 아니면 ING 동명사야 그럼 일단 답은 어느 게 안 돼? 1번 같은 부정사 안 돼 4번 같은 부정사도 안 되고 전치사 뒤에는 ING 메링잉 이게 동명사가 붙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앞에 허던 시던 얘는 뭐야? 의미상에 주어 쓴 거지 뭐 그치? 맞나? 무슨 격으로? 소유 격 뭐? 허 허를 써야지 허 메링잉 그치? 한번 더 해봐 뒷장도 넘겨봐 자 하나 더 해봐 자 9번 문제 한번 더 하자 가자 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됐나? 자 1번 답 우선 어때? 어펀 리터닝 홈 컴마에서 어펀 전치사 다음에 리터닝 동명사인데 앞에 의미상이 좀 없잖아 그치? 근데 주절에 저 희 들어와 있는 거 어때? 맞지? 그가 집에 돌아오자 그가 발견한 거잖아 근데 2번은 왜 안 돼? 애프터 다음에 리터닝 동명사인데 의미상에 주어 없고 주절에 저 어레러 편지로 돼 있잖아 그럼 어레러를 리터닝 앞에 갖다 와나 봐 편지가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 그치? 이 주절에 저 어레러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제 말게 알아듣자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리턴 동사 이렇게 줄 한번 쳐봐 리턴 됐어? 그리고 그 밑에 해석 좀 봐봐 아 홈의 단어는 지브로의 부사로서 리턴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쓰면 안 돼 리턴 투 홈이 없어 뭐를 써야 돼? 리턴 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됐나? 리턴 동사 다음에 투전치사 붙은 게 안 된 거야 그거는 나머지 4, 5번은 안 된 이유도 그래 특히 4번이 안 된 이유는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having returned home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또 정리하자 having returned 완료 의미 상의 조가 역시 없다는 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이 응? 됐나? 그리고 5번이 안 된 이유가 뭐지? To have returned home He found a letter in a mailbox 이게 이제 안 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분사에서 역시 아르켜 주겠는데 부정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주저라고 그냥 가볍게 틀어보자 그래 가볍게 체크하자 근데 분사 문에 또 한번 잠깐 들어 자 머리 틀어봐 이렇게 부정사가 이렇게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 이 부정사에는 하자마자 의미가 안 나오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때 부정사는 목적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 자 옆에다 이렇게 써 부정사가 문장 본문하고 별개로 쓰이면 하자마자 의미 안 나오고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으로 써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하자마자 의미가 안 나와 그러니까 to have returned home이라는 여기에 하자마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근데 주어진 우리말이 하자마자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쪽으로 이렇게 답이 좁혀서에 대한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 다시 이제 앞으로 오고 자 그 다음 또 얘기 듣자 자 머리 들고 자 여기 여기 보고 됐지 어 부정사 이제 의미상의 주호라는 거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되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다 보여줬어 자 그 다음에 부정사 또 뭐고 하자 동명사 뭐고 하자 부정사 사는 그대로 해 뭐고 하자 시제 시제 아니 동사 성격이 있으니까 부정사도 그랬잖아 동명 똑같지 뭐 자 무슨 동명사 어 단순 동명사 또 완료 동명사 어 단순 동명사는 원형의 ing 시제가 주절과 같아요 완료 동명사 완료 동명사 해빙 pp 주절보다 하나 앞섰습니다 됐어 자 교재 봐봐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의미상의 주호 밑에 봐봐 계속 아 동명사의 시제라고 돼 있지 않아 자 1번 무슨 동명사 아 단순 동명사 원형의 ing 주절하고 시제 같은 모양은 자 예문봐 첫 번째 예문 어때? 어 그녀가 자랑한다 그녀의 아들이 그제 미니스터 장관이 된 것을 자랑한다 그 히즈 썬 다음에 어파스토르피에서 좀 붙여있더라 선스 의미상의 주로 소유께로 이렇게 해봐 선스에서 어파스토르피에서 쓰고 근데 빙 어 미니스터가 시제를 따지면 여기 지금 무슨 동명사가 온 거야? 단순 동명사가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제가 그 앞에 주절에 이 자가 어떻다는 거야? 갔다 얘기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그녀가 자랑하는 건 현재 아들이 장관인 건 현재 이렇게 동일시제라는 거야 자 2번 내려가 봐요 완료 동명사 해빙피피 주절보다 뭐다 하나 앞섰습니다 첫 번째 예문 아 히즈 어세임 오브 그는 창피했습니다 아이빙빈 아이들 게을렀었던 걸 창피했습니다 그치? 창피한 건 현재 게을렀던 건 과거 해빙빈이니까 그치? 한 시제 앞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나? 자 애다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틀어 근데 스님이 부정사할 때는 시제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치? 동명사는 이 시제의 이 부분은 잘 안 물어 그래서 동명사를 봤을 때 단순 완료 동명사는 굳이 생각의 바운드리로 안 넣어도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려고 애를 안 써도 돼 동명사는 네 쪽은 동명사는 많이 안 물어 워낙 강한 놈이 있어서 그래 단지 아 이렇구나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자 이제 키포인트 박스로 내려가자 자 키포인트 박스는 뭐로 돼 있어? 어 선생님이 동명사의 특징 해가지고 동사 쪽 이렇게 네 개 정해놓지 않았어? 불러봐 아 리멤버 줄 치고 또 포겟 줄 치고 또 리그레트 그 블레임 동사까지는 할 필요 없어 리그레트 동사 줄 치고 그리고 그 옆에다 동사 하나만 더 써 뭐? 리콜 리콜 기억하다 리콜 이 동사 이렇게 하나 더 써 응 됐어? 자 다시 한번 불러봐 아 리멤버 포겟 리그레트 리콜 이 동사 네 개 이건 기억해 이 때 자 머리 들자 자 이제 필기 필요 없지 뭐 자 머리 들어봐 아 그러니까 스미기는 왜 들어봐 뭐냐면 동명사를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 완료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안 보여도 되지만 이 동사 지금 스미 했던 네 개는 기억을 정확히 해라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불러봐 뭐 아 리멤버 포겟 리그레트 리콜 이렇게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무슨 사실이냐 미래 아인지가 들어오면 뭐 과거 과거 그치? 그러니까 이 동사 뒤는 딱히 단순 완료 가지고 시제 표시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부정사만 미래 아인지는 과거 이렇게 빠져버리고 마라 굳이 완료 동명사 같은 거 쓸 필요 없는 거지 그치? 아인지만 붙이면 그냥 과거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봐봐 아 스미 문장 이렇게 썼어 나 기억해요 I remember to see you 이렇게 쓰면 여기는 무슨 시제라는 거예요 아 미래 나 기억해 너를 볼 걸 아직 안 봐서 볼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치? 만약에 싱잉을 쓰면 어떤 느낌이야? 아 봤던 거 만났던 거 기억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현재고 여기는 만났던 거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료 동명사 써야 되지 않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동사 뒤에는 그냥 아인지 붙이면 과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동사 내게 기억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줄게 머리 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불러 아 리멤버 아 리멤버 포게 리그레트 리콜 투부정사 미래 아이엔지 과거 자 확인 좀 하고 하자 자 뒤에 문제 봐 심한 문제까지 쭉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뒤넘겨서 아 3번 문제부터 체크해보자 5번 답 어때? I must remember Singing 왔네 안 되겠다 뒤에 내용이 무슨 얘기야? 미래잖아 Next Sunday 뭐를 붙였어요? To see To see로 붙여요 Make잖아 또 해보자 자 문제 중에서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또 체크해볼까? 어때? 그 책을 어디서고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Remember인데 물어보자 본 기억은 미래야 과거예요 과거지 과거 그럼 Remember 동사 뒤에 뭐가 붙어와야 돼? 아예 이제 동명서부터 해야지 그치? 찾아 몇 번 1번밖에 없다 그치? Remember singing 그치? 자 또 해봐 자 자 뒷장 넘겨서 스미 또 불러볼게 여러분들 자 8번 문제 한번 해볼까? 자 8번 문제 가자 8번 서치 아이솔레이션은 뭐지 쏘이 혼자잖아 고립 분리되고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Was 였습니다 때때로 비터가 뭐다 쓰디쓰거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컴마 끊고 벗동그라미 쳐서 그러나 그러나 I do not I do not 리그레트 동사 둘을 쳐주고 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됐나 일단 우리가 범죄에 놓던 동사 4개 중에 리그레트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긴 투부정사고는 미래가 되는 거고 ING가 되면 과거가 되는 거야 근데 암문장의 시제가 무슨 시제였니? Was 과거지 않았어? 그게 외톨이가 된 건 과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리그레트 동사 뒤에서 붙어야 될 게 ING로 붙어줘야 되지 않겠니? 아 1번 4번은 지워버려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는 이제 여기 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 부정사랑 똑같이 그치? 좀 이따 접할 거야 근데 부정사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2번은 무슨 퇴 들어가 있어? 비동사 피피니까 수동퇴 들어가 있잖아 3번은 농동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단되어진 거지 고립된 거니까 내가 차단시킨 게 아니잖아 그치? 무슨 동명사가 맞아? 수동 당하는 거 오케이 몇 번이다? 2번 Being cut off 그치? 요건 좀 이따 수동 배우자 근데 부정사 배워서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해봐 가자 11번 문제 봐봐 4번 답 어때? 11번 문제 4번 답 어때?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가 그치? 나에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됐나? 자 그러면 나 기억 못해 근데 그가 뻔뻔한 거짓말을 한 적이라 그랬잖아 미래야 과거야 과거지 뒤 부정사 붙이면 안 되겠다 그치? 동명사 고쳐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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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상에 주어도 바꿔야지 무슨 겨우로? 소유격 He's Telling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He's Telling 이렇게 동명사로 고치면서 앞에 소유격 의미상에 주어도 고치고 자 역시 12번 문제 또 하자 가자 I couldn't find any vegetables 나는 어떤 채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레프리기레이터가 뭐니? 냉장고지 뭐 컵막 끊고 위치 동그라미 민주동사 둘을 쳐봐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아내가 Must have forgotten 동사 둘을 쳐서 잊어버렸었음에 틀림없다 됐나 자 forget의 동사 있는 거 잘 생각하고 자 뭘 잊어버렸음에 틀림없어 약간 사가 좋을 것을 잊어버렸음에 틀림없는 거 온원스웨이는 뭐뭐하는 도중이니까 집에 오는 도중에 약간 채소를 사야만 될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묻자 잊어버릴 당시에 샀었던 걸 잊어버린 거야 살 걸 잊어버리는 거야 살 걸 살 걸 그치? 샀었던 게 아니라 살 걸 잊어버린 거잖아 자 요 문제 통해서 잠깐 얘기 좀 들을래? 여기다 잠깐 여기 들어봐 요 문제 통해서 잠깐 얘기 좀 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될게 들어 들어 뭐냐면 여기서 이 동사 뒤에 미래 과거라는 거는 설령 여기가 과거 시제라면 들어봐 이게 다 과거 이야기야 그럼 이게 무조건 inge 이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래 과거라는 건 뭐냐면 요 동사를 기준으로 요건 앞날이고 요건 지난 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다시 한번 들어봐 요 미래라는 건 요 동사 기준으로 어떤 거라고? 앞날 과거라는 건 지난 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편하게 미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것도 왜 12번도 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지금 문장 전체적인 내용이 과거 이야기잖아요 뭐 냉장고에 야채 없었던 거 과거잖아 쿠든트니까 그치? 잊어버렸었음에 틀림없는 것도 머스텝 pp는 과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는 것도 과거 이야기 아니야? 맞아 다 과거 이야기야 근데 문제는 잊어버릴 당시 그 기준으로 지난 날인지 앞날인지를 묻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러니까 사야 될 거 앞날이니까 뭘로 붙인 거야? 투부정사로 붙인 거지 이해 됐어? 1 2 지워버려 그리고 사야 되는 거니까 수동부정사 5번도 지워버려야지 그치? 부정사 태도 배웠잖아 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완료부정사 쓸 일 없잖아 완료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주절보다 어떤 시제야? 한 시제 앞선 거잖아 네이 투바이 투바이 그러니까 이 문제 통해서 배운 게 뭐지? 자 머리 좀 들어봐봐 이 문제는 약간 의미가 있었거든? 이 문제 통해서 배운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4개 동사에서 미래과거라는 건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치? 스미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동사와 상대적인 걸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부정사는 뭐 여기 동사보다 앞으로의 일 이 ING는 지난 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문 대통령께서 그 곡 좀 배워가면? 자 한 번 더 하자 심화 문제에서 이 동사 한 번 더 해줄게 이 문제 중에 스님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참 좋아해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심화 문제 7번 문제 좀 봐봐 심화 문제 7번 문제를 할게요 여러분들 됐나? 아 땡스 포 고마워요 인퀘어린 지리서야 이니치 동그라미 쳐봐 어떤 지리서야 너의 이스팅이 이수어 Zero Insiderary 살펴봐요 이하고 이 제품을 시장에서 파는 거야 너의 샵에서 파는 거 이거의 관심을 네가 표현해 주는 거에 고맙다 In response to는 반응을 보여서입니다 Your request 너의 요청입니다 For a 20% discount 20% discount 해주세요라는 요청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리그레트 동사 줄치고 유감스럽다 ING 붙였으니까 말했던 게 유감스럽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아? 뭐라고 말했었던 거야? 우리는 제공할 수 없어요 5%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게 유감스러워 말할 게 유감스러워 아니 여기 의미적으로 여기는 어떤 게 붙어야지 맞니? 아니 이거 제대로 자켓 머리 들어봐 여러분들이 스마트에 지리서 보낸 거야 당신 제품을 좀 팔아줄게요 그러면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20% discount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 15% 이상은 좀 안 돼요 그치? 말했던 거야 말할 거야 할 거지 할 거 그치? 뭐를 붙였어야 돼? To say 이렇게 붙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냐면 자 머리 좀 들어볼래? 자 이거 좀 보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미를 많이 두고 머물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묻는 거는 전체적인 글의 해석이 좀 매끄러워져야 이 판단이 돼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것 같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를 두고 좀 잘 판단해달라는 게 이제 전체 해석을 지금처럼 잡아서 그치? 문맥에 맞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런 문법을 요즘은 즐겨 내 내야 되고 혼자서 문법으로 떠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건 필요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결정 잘해 지금 같은 경우에 심한 문제 중에서 7번 문제가 선생님은 이 동사 4개 중에서 묻는 이 문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오자 교재 앞으로 와서 자, 됐어? 자, 여기 보고 자, 숨하고 다시 한 번 암기하고 그럼 얘기 또 하자 자, 머리 들고 오이, 오이, 여기 봐 동사 4개 불러 아, 리멤버 포게 리그레트 리콜 투부정사 앞으로 일 이제 이렇게 해야자 아이엔지 지난 일 이렇게, 그치? 이거 기억 잘하고 온가? 됐나?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스메기 하자 자, 머리 들고 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에서 또 얘기 좀 하자 근데 부정사에서 한 얘기 또 똑같이 또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어깨 좀 한번 쭉 펴봐 자, 그러고 와 오늘 춥지 않았네? 아침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올 때 그치? 아, 진짜 그래 그치? 우리가 불과 저번 주는 그래도 좀 낫어 그치? 저 저번 주 어땠니? 진짜 더웠는데 그치? 근데 어, 불과 2주 사이에 어때? 어, 오늘 이렇게 딱 나오는데 선생님 반팔 입고 나왔잖아 긴팔 입고 이렇게 난방 입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반바지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떠니? 어, 춥겠다, 그치? 그 생각이 팍 드는 거 있지 아, 진짜 빨리 변한다, 그치? 근데 이제 더위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그치? 이거 비 그치고 나면 뭐 더위 이제 없지, 뭐, 그치? 이제 가을이 이제 상큼 다가오는 것 같아 그치? 다음 주문 9월 달 아니야? 시험 금방이겠다, 그치? 진짜 시험 빨라 그리고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막 이놈 발표 나잖아, 그치? 그럼 막 정신 없어지고 그때는 이미 시험이 이렇게 목전에 와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이럴 때 바짝 좀 잘해, 그치?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9월, 10월, 11월 이럴 때 바짝 해놓고 12월하고 내년 초에는 조금 여유가 없고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메워보자 이런 마음이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때까지도 막 그냥 기본 틀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또 내년 시험이 놓쳐 그러니까 조금 공부는 앞서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덥지 않으니까 이럴 때 아주 바짝 조여서 해, 그치?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도 좀 하고 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 때가 진짜 많아 뭐냐면 몸이 안 따라줘서 이 공부가 진짜 스트레스 있는 공부지, 여러분들, 그치? 진짜 그래야 들어,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려서 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공부들이잖아 그런데 이 공부는 어떻니? 그렇지가 않은 공부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도 갈등도 많고 공부하는 중간에 할까 말까 이런 마음도 진짜 많이 들면서 또 어떤 한편 이게 뭔가 이렇게, 그치? 의욕도 꺾이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도 너무 많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아 그런 와중에 시험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나면은 몸이 훅 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남학생인데 남학생인데 원래 이제 9월 달부터 선생님이 다시 올게요 그래서 뭐 한 두 달 정도 이제 본인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생님 내년에 다시 공부할게요 그 두 달 이제 있다가 9월 달부터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알바 한 두 달 하는 거 좋아야 되더라 그건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와서 9월 달부터 열심히 하자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전화가 온 거야 어, 선생님 몸이 안 좋아져서요 아니 왜 그랬더니? 그 두 달 동안에 가서 알바를 하는 중간에 이 공부 그동안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래도 아마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여기 떠나 있으니까, 그치? 긴장이 풀리니까 그게 이렇게, 그치? 몸에 이상이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통에 좀 문제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모든 게 이게 원활하지가 안돼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잠도 깊이 못 들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10월 달에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좀 더 치료하고 가래요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본인, 이게 있어서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여러분 나이도 그래야 되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아팠다가도 나면 그 병이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도 이제 어떠니 아팠다가 낳았어 그런데 그 병이 완전히 치유가 돼야 안돼 여러분들 나이도 이제 안되는 나이이더라 그 병이 잠재되어 들어가는 나이야 그런데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 4, 50대 되면 어때 그게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저기 이제 어차피 공부는 목표를 딱 상했으니까 완성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하고 그 대신에 중간중간에 운동은 꾸준히 좀 해줘야 돼 그치?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오히려 조금 내가 움직여주고 그치? 그리고 내가 좀 액티브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공부 시간은 또 효과적이야 그치?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날씨 좋으니까 산 같은 것도 좀 가고 공기 좋은 거 좀 세, 공부? 뭐 산에 가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암기할 거 가져가 뭐 암기할 거 이렇게 들고 가면서 공부, 뭐 그런 게 공부 아니야 꼭 책상에 앉아야 공부는 아니지 않니? 아 좋다, 내가 암기할 게 좀 있는데 그러면 들고 산에 가면서 걸으면서 암기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미리 정리 딱 해서 딱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인천도 정말 좋은 사람 많잖아, 여러분들 그런데 매번 얘기했지만 숨에 어디에 찾는 거야? 인천대공원, 그치? 선생님은 인천대공원 만큼 좋은 장소 보기 드물어 공부하기에 딱 좋은 운동 코스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기에 여기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인천대공원 가가지고 거기 호수 있는데 거기만 돌면 안 되고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이 있잖아 거기 따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인천대공원 능선을 따라 움직여 그러면 정상을 이렇게 정자 있는데 올라가거든 그런데 이게 한 시간 정도 거리면 올라가 한 시간 정도 가서 거기서 한 2, 30분 잠깐 쉬었다가 그제 뭐 여름에 차 한잔 마셔도 조금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호수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면 이게 딱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거리가 돼 이게 그 선생님이 딱 보니까 공부하기에 가장 적정 운동량이 되더라고 그 선생님이 다 체험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면 전반적으로 몸이 컨디션이 참 좋겠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겠더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올인해서 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끝내야 돼 매번 얘기하지만 내년 기회 놓치면 진짜 안 된다 내년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좋은 기회는 없어 공무원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으니까 남은 계열수 동안 그래봐 이제 몇 개월 남은 거야 5월달 시험이라고 보고 5월달은 없는 걸로 보고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8월달도 끝났으니까 불과 7개월 정도 남지 않았니? 그제? 그 연말 빼면 또 몇 개월로 줄어? 6개월로 줄어? 연초 빼면 5개월로 주네 그제? 설 빼면 그제? 4개월로 주는 추석 빼면 3개월 남았네 그제? 이제 3개월 남았네 그제? 그러니까 악착같이 좀 매달려서 해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다 붙자 내년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공무원 많이 뽑을 분위기니까 일단 들어가서 봉급을 못 받더라도 그제?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앞으로 공무원도 그럴 것 같아 뭐냐면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철밥통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지겠지 여러분들 그제? 근데 공무원도 이렇게 정리해고 되고 막 그럴 거야 여러분 세대는 어쩔 수는 없다 그제? 근데 이제 한미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에는 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들어가면서 또 여러분들도 경쟁력을 가지면 되니까 그제? 자 여기 좀 봐봐 자 그럼 얘기하자 자 틀어 아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같지? 또? 쟤 같지? 또 뭐가 같지? 대박 무슨 동명사? 아 능동동명사 또? 아 수동동명사 아 근데 능동동명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원형의 ing 수동동명사는 being, being 능동동명사는 하는 입장 수동동명사는 당하는 입장 교제 봐봐 아 동명사의 태라고 3번에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 줄 한번 쳐봐요 무슨 동명사? 능동 원형의 ing 수동 being, being pp 됐나? 근데 동명사는 이 태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돼 동명사는 태를 많이 물어 부정사는 시제를 많이 묻고 동명사는 태를 물어 동명사 항상 보면 태에 대한 느낌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맞나?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여기 좀 들어봐 어 수민 이제 예문을 줄 테니까 자 얘기 좀 해봐 자 머리 들고 어 자 이 중에 어느 것을 써야 돼? 어 이제 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예 여기 봐 어 워킹이 맞아? being 워트가 맞아? 그니까 이 느낌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아까 시제에 대한 느낌은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동명사 딱 보면 이 태에 대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무슨 동명사 쓴 거예요? 능동 이거는 수동 그치? 근데 그녀가 열심히 일 하는 거지 뭐 그치? 그녀가 일 열심히 대우지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는 거니까 무슨 동명사? 능동 이렇게 그치? 요건 꼭 있어야 되는 거? 에이 올해도 이게 심하게 나왔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키포인트 박스를 이렇게 또 보자 그러면 아 키포인트 박스의 원에 뭐라고 돼 있어? 동사의 태에서 주의할 용법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그럼 줄 한 번 쳐주고 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동명사의 태에서 주의할 용법 2 이렇게 해놨지 그치? 그래서 동명사 태는 이런 게 있지만 그 태에서 엮이는 두 개가 있어 주의할 용법 1, 주의할 용법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자 이어서 주의할 용법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